읽어주는 교과 제 13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 6월 27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7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아무리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성경 연구에도 해당한다. 우리는 읽고 들을 때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가장 잘 배운다. 이러한 순종은 신령한 복이 가득한 하늘 창고를 열고 삶을 변화시키며 이해력과 지식을 증가시키는 즐거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에도 결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영감적인 모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 성장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모본은 없으며 그분보다 더 강력한 동기도 없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을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의 신령한 권위 아래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하려고 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성경 연구의 참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행하기 기도와 말씀 연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성경절을 암송하기로 결심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그대가 하루에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지식을 얻기 위한 성경 연구에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빠져 있습니까? 4.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성경절을 암송하거나 찬양곡을 자주 듣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6. 한계 동안 성경해석학을 배우면서 감사했던 점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성경 연구는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에게 성령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Chat 이런 것들을 위해